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게 궁금하세요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이고요 매스카랑 비중이요 18,500원에 10%요 사신지 얼마 안되신건가요? 저기로 받은거에요 합병되면서 저기로 했는데 셀트리온이 셀트리온을 들고 있다가 받았나요? 네 받았을때 그렇군요 어쨌든 이거는 들고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매도를 지금 못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뭐 어쩔 수가 없다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하고 합병을 하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하고 합병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3사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다가 실제로 이 기업이 실적이 안좋아졌느냐라고 하면요 사실 실적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걱정할만한 문제는 별로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저는 셀트리온 상담 들어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내려가면 더 사면 되는 기업이 바로 이런 기업이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 오히려 할인을 해서 더 사도 되는 기업인거지 뭐 내려간다고 해서 겁을 낼 만한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주가가 내려가면 항상 겁을 내기 때문에 더 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맨날 물려있는 형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거 그냥 아무 신경 안 써도 된다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다음번에 올라올 때는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안 팔았다는 것 자체가 올라올 때 매도하는 그 습관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셀트리온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렇게 올라왔을 때 팔지 않는 그 습관을 고쳐야 된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려요 이해가 되세요? 주가 올라오면 종목 문제가 아닙니다 셀트리온이니까 팔아야 되고 셀트리온이니까 안 팔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든 어느 날 어떤 종목을 들고 있든지 간에 수익권을 딱 도달되면 그거 팔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주식은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은 팔아야 나는 거잖아요 그죠? 그러니까 들고 있는다고 수익 나는 게 아니에요 팔아야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거는 들고 가면 다시 한번 뛰어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에 얘는 주기가 뛰어올라오는 주기가 짧진 않아요 좀 긴 편입니다 그래서 길게는 막 6개월 걸릴 수도 있고요 짧게는 뭐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걸릴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내려가는 이 시기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데까지 저는 최소 2, 3개월은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다음번에 2, 3개월 뒤든 조금 길게는 6개월 뒤든 어쨌든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더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18만에 사셨다라는 말을 내려가게 된다면은 14만 원대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 이번에도 지지가 되거나 14만까지 안 가면은 만약에 한 15만 5천원이라든가 이 정도쯤에서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한다면은 그때 비중을 오히려 좀 늘려버리는 것이 다음 상승을 위해서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?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고 다음번에 매도 안 하시게 되면은 또 똑같은 상담을 합니다 이번에 올라왔는데 안 팔아가지고 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말하면 또 되풀이 되는 상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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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